다음께 북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믿음 붙잡고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제 창조의 인상으로 현장에서 복음치유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24 절대 갱신을 통하여서 완전한 절대 복음체질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2, 3, 7시대 24 절대 제자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대 여정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절대의 주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이라 하는 그러한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위대한 왕의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는 미래일이기까지 동일하게 절대응답 절대 시스템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섯 가지 절대를 붙잡는 것 이것을 보고 절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섯 가지 절대의 첫 번째는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완벽하게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장에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엎드려 왕께 경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계획입니다. 우주함을 다스리는 참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 번째는 절대 언약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흑암이 꺾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절대 여정이죠.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자들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복의 응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2, 3, 7나라 보금화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것만이 바로 해답이오 응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절대 목표입니다. 2, 3, 7나라 보금화는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도 증거합니다.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의 다섯 가지 핵심, 다섯 가지 절대를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오늘 13절 하반절에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장세기 3장으로 출생한 모든 자, 여기서 모든 자는 남녀노소, 쥐고아를 막론한 모든 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내용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증인의 삶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의보감을 연구한 어느 고전 문학자의 그런 강연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최고의 의술서 동의보감이죠. 이 동의보감은 병이 있고 모든 세상에 사람에게 병이 있고 병을 고치시는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 생명이 주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명에는 병이 함께한다 라는 그런 또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아플 수밖에 없다.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산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죽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죽어야 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져오는 이런 이야기 중에 골골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이런 옛말도 있습니다. 병을 친구처럼 여기며 살아야 한다. 몸을 과시하다가 한방에 훅 가기도 한다. 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성경제로 보게 되면 성경의 주제도 생명입니다. 또 생명에는 우주가 필요하듯이 장세기 1장 27절에는 28절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신분에는 권세가 필요하고 이 1장 27절의 생명에는 바로 28절의 우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정복하고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우리의 참으로 귀한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세기 3장 이후에 생명에는 병이 함께합니다. 영혼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병든 자를 향해서 영적 의사로 왔다. 명의 중에 명의로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데아스 2장 20절이죠. 한마디로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만하다가 훅 가지 말고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죽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처럼 복음은 병들고 억눌린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피하리라. 요하모 8장 3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교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러다가 방향을 잃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낭떠러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구원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복음은 생명 살리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시급성을 가지고 절대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절대 제자로 2, 3, 7 시대 24 제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정체성 가지고 1인 1교회와 운동에 생을 걸어 넘사벽을 깨버리고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국료를 원하고 제자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라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청 지역에서 44년간 복음을 증거한 민로아 성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교사로 오자마자 풍토병으로 아들 두 명을 잃게 되고 또한 부인까지도 이렇게 사별을 하게 됩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했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되시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찬송가 96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만왕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 내용을 한 다섯 가지로 좀 간추려 보면 인류를 사단의 속박에서 완벽하게 구하신 온 세상의 구세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세서 1장 13절로 14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그런 생명의 구세주입니다. 동일하게 또 이 생명을,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마가복은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영혼들을 치유해 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사랑의 구세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위로 가운데 하늘의 위로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위로만 있을 뿐입니다. 없는 자를 부욕해 하시는 풍성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신다. 라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능력의 구세주.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요한일서 5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 자체로 아르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경제 문제를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건강이고 그리스도가 풍부요 부요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참으로 영광스러운 나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대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목적이 있듯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집중하는 그러한 행복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이때 능력을 덧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방주운동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시대가 더 방주운동의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걸 가지고 2, 3, 7 시대를 살리는 24 절대 제자로 2, 3, 7 보금화에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영혼구원입니다. 우리가 보금을 소유했다면 보금을 가지고 열매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특히 우리가 집중하는 행복자 그 힘을 가지고 이 취함을 가지고 이제는 방주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나라야 보금화의 귀한 센터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더 교회를 더 강단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현장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각 교구와 기관과 모든 부서 가운데 하나님 이처럼 절대 보금체질이라는 24 절대 제자라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보금치유자로 이제는 재창조된 인생의 그런 삶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사역에 참으로 이렇게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이 비대면 사역 온라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참으로 마태보금이라는 귀한 그런 보금서가 기록되어지고 이게 20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보금을 주셨습니다. 이 보금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보금과 구원의 역사 이 기반 위에 선교라는 가치를 붙잡고 우리 예원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삼천나라 보금하의 귀한 센터가 되어주는 그 중심교회로 이제는 참으로 이 강단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생명과 성령의 말씀 모든 계획들이 서로 공유되어지고 소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본다 한당과 예린일 교회와 응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개개인과 그 산업연장과 가정과 후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참으로 이들의 중심과 헌신을 통하여 참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하루도 보금 참으로 귀한 체질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십사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절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참으로 그 상대방을 살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단을 축복하시고 사자 목사님을 늘 강건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늘 살아 움직이는 생명과 성령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참으로 모든 흘러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절대 보금체질로 바뀌어가는 제 창조의 그런 모든 영혼들로 주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원교의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 참으로 함께하는 원리스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참으로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 그 구세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참으로 행복으로 역전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온라인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그 사역에 우리가 중심 담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우리가 더 온라인으로 이전의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된 사실을 전달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 예원의 강들이 펼쳐질 수 있는지 참으로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나는 우리의 탈란트가 더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된 해와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성령 역사하시미 병된 자를 치유하시는 그 절대주권 그 하나님의 참으로 응답을 붙잡고 이제는 절대 목표 성취되어지며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완전한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절대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예원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섬기는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